돌싱글즈 5번째 시즌 출연자 손세아 과거가 밝혀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간략하게 손세아 이혼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가치관이랑 성격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손세아는 전남편이 오랫동안 좋아해줬었던 기간들이 있어서 행복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했지만 같이 지내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행복하지 않은 결혼생활로 인해 굳이 결혼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별거를 하게 되었고 눈에서 멀어지다 보니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는데요. 세아의 이혼 사유 장면이 공개된 이후 한 네티즌은 이거 삭제되는 거임? 라는 제목과 함께 과거 생활이 폭로됐습니다. 작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손세아 개명했고 혼전임신으로 아들 있고 별거 4년에서 5년 정도 하고 서류 정리를 늦게 작년에 한 듯 유책사유 여자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건 본인들만 알겠지 아들은 전남편이 양육 중임 출연진 중에 얼굴은 제일 낫던데 좋은 사람 만나든 자기 홍보 잘 되든 했으면 라는 내용이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직업 자녀 유무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필라테스 강사이며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당 정보 공개 이후 러브라인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